날짜 시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표 1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요. 이 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등록번호를 보고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실 수 있죠. 왼쪽에 두 글자가 연또, 그 다음 세 번째부터 네 번째 글자가 월,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해당된 글자가 1을 나타냅니다.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연월일의 값을 넣어주시면 날짜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트라고 입력합니다. 연또에 해당한 값은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드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에 가서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다시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미드 함수를 이용하셔서 이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데이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 조금 전에 두 글자씩 가져오셨던 데이터를 가지고 연, 월, 일에 해당한 날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년월일을 같이 구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기준일과 입사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차와 나이를 J3부터 J11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차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요. 기준일의 연도에서 입사일의 연도를 빼라고 되어 있네요.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이열함수 기준일을 제1셀을 선택하는데요. 제1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다시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입사일의 연도를 구할 건데요. 입사일은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셀 주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하지 않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값 뒤에다가 연차라고 붙일 거예요.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연차라고 붙이시고 가로 열고요. 다시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나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열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기준일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에 앞에 두 글자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I3이 주민등록번호고요.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레프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1900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엔퍼센트 연산자 쓰셔서 가로 열었던 거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앞에서 연차 가로 여셨던 거에 대해서 가로 닫아주는 거고 그 안쪽에는 이열함수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연차를 구한 거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나이를 구한 거네요. 가로 안에는 나이가 구해져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연차 가로 열고 나이 형식으로 작성을 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회사 출근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휴가 출발일에서 휴가일수를 지난 평일로 따졌을 때 휴가일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 출근일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말은 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워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트 데이터 휴가 출발일에서 휴가일수만큼 경과한 날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고요. 4월 5일이 아닌가요? 그 사이에 주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평일 4일이 경과한 날짜 출근일이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년월일에 요일을 구하시고요. 그 요일에 해당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건데요. 월요일부터 1로 시작하기 때문에 위크데이 함수에서 리턴 타입을 2로 하시면 돼요. 어떤 내용이냐? 위크데이 함수 생년월일에 가서요. 우리는 숫자가 2번을 쓰셔야 월요일부터 숫자 1, 2, 3, 4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리턴 타입을 2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1부터 7까지 숫자가 구해지고요. 그 숫자를 가지고 오른쪽에 요일 구분표에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V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 수식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서 찾을 값은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구분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에 가서 숫자를 찾고 두 번째 열에 가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요일에 값을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날짜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일에 응시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이라고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주말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요. 일단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구할까요? 위크데이 저희는 응시일에 가서 리턴 타입을 2로 하면 월, 하, 수, 목, 금이 1, 2, 3, 4, 5가 구해집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1부터 7까지 숫자가 구해지는데요. 이 숫자가 1, 2, 3, 4, 5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만약에 위크데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평일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True와 False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근문연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근문연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마이너스 할 건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오늘 날짜의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이열함수를 입력합니다. 오늘 날짜는 Today라고 입력하시고요. Today 안에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로 닫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현재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가 구해지고요. 마이너스 이열함수를 통해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오늘 날짜 연도에서 입사일자 연도를 뺀 근무연수가 구해지는데요. 결과가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일반 선택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녀 일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험 일시까지 남은 일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Days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D-A-Y-S End 데이터는 시험 일자가 마지막 시험 보는 날짜까지 언제부터 오늘부터 Today란 함수 입력하셔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Today 가로 열고 닫고가 처리가 하시고요. Days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험 일시까지는 며칠 남았습니다. 라고 자녀 일수가 구해지는데요. 이 값과 근문년수의 값은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저랑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 컴퓨터의 시스템 날짜에 따라서 결과는 다릅니다. 교재의 내용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요. 시간 뒤에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아워 함수 쓰시죠. 그 다음 아워 다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해서 아워 수업 시간에 있는 셀을 H13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요. 구한값 대에다가 시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에서는 시작일과 시작일과 행사일과 표일을 참조하여 표일을 참조하여 시작일과 행사일 사이에 작업일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일이 0보다 작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고요. 작업일은 세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세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데이즈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값을 한번 구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네트워크라고 선택하는데요. T1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끝나는 날짜는 행사일에 있는 날짜까지 행사일의 날짜까지를 마지막 날짜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중간에 공휴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주실 건데요. F3부터 F10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을 참조할 때 항상 F3부터 F10을 참조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작업일이 45일이라고 구해지는데요. 공휴일을 뺀 45일이라고 구해지는데 구한 값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있다면 문제에서 공백으로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구한 값을 숫자 세 자리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000 형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하신 값 앞에다가 등호 다음에다가 IF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 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구하셨던 식을 그대로 쓰실 건데요. 컨트롤 C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값을 구한 값에다가 신표 0을 하나 둘 셋 큰 따옴표 묶어서 형식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구한 값을 텍스트 함수가 000 입력했기 때문에 앞에 0은 세 자리가 안 될 때는 채워서 표시가 되고요. 0보다 작았던 데이터가 있다면 공백이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의 판매일과 표 2의 공휴일을 이용하여서 표 3의 제2삼부터 제2식구 영역에다가 수선일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선일은 판매일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후의 날짜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좀 나와 있는데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아니네요. 형식은 텍스트 함수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연, 월, 일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텍스트 함수부터 입력할까요? text 라고 입력하시고 값을 구한 다음에요. 그 다음 형식에다가 큰 따옴표 묶어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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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m, 월 d, 일 그 다음 요일을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그래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형식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연, 월, 일 해당한 요일 까지 표시하셨고 그 다음 워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텍스트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워크데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i3 바로 왼쪽에 있는 i3의 i3의 값에다가 신표 저희는 문제에 나와있는 3일 후에 날짜를 구할 건데요. 데이지가 3일이고요. 혹시 공휴일이 있습니까? 그럼 공휴일의 데이터를 날짜 영역을 F3부터 F10 영역을 선택을 하는데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해야 돼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워크데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시작일부터 엔터를 누르시면 판매일로부터 3일 후의 날짜로 수선일입니다. 라고 표시할 건데 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은 3일보다 더 포함이 되겠죠. 1월 17일에서 3일이 경과하면 18일, 19일 20일이 돼야 되는데 22일이 됐던 주말이 있어서 또 주말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 공휴일까지 감안해서 수선일 언제 나옵니다. 연, 월, 일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내용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표사의 검침일을 이용하여 M3부터 M18 영역에다가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날짜를 월 두자리 슬래시 일 두자리 형식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검침일까지 3월 5일 한 달 전부터 라고 계산하실 건데 한 달 전에 하루 경과한 날짜부터 한 달 전 사용기간은 검침일에 한 달 전 다음 날에서부터 검침일까지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 볼까요? 이 데이트는 스타트 데이트 왼쪽에 검침일로부터 한 달이니까 일이라고 입력하면 한 달 전 날짜 형식을 살짝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함수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텍스트를 물론 셀 서식에 가셔서 만드셔도 되는데요. 텍스트에 가셔서 문제 나와있는 mm mm-dd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4월 한 달 전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제가 그냥 한 달인가 그냥 1이라고 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해야 한 달 전이 되죠. 2월 5일부터 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 날짜의 다음 날이니까 현재 구하신 날짜에다가 더하기 1 하면 2월 6일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날짜의 검침일도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 물결을 표시하겠습니다. 물결을 입력하시고요. 물결을 Shift 누른 상태에서 물결 입력하시고 M% 또 하나 날짜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바로 왼쪽에 있는 L3에 있는 값을 L3에 있는 값을 mm-dd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현재 검침일 한 달 전부터 검침일까지 사용기간입니다.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겠는데요. 네 번째 예제는 오른쪽에 기준일 아래쪽에 할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와 제조일가 보전기간과 표 5를 참조하여서 S3부터 S24 영역의 할인가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판매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1 빼기 할인율은 할인율은 유통기한 마이너스 기준일 슬래시 30으로 계산하시오. 그럼 또 유통기한은 내용은 데이터가 없어요. 유통기간은 어떻게 하시냐 제조일에서부터 보전기간까지 보전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부터 구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을 구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 하시고요. 유통기한은 제조일에서 보전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한다. 이 데이터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제조일로부터 심표 보전기간 계열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이거는 이제 쓸 서식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우선은 결과는 서식을 따로 바꾸면 또 회계서식도 바꿔야 되니까 사실은 날짜 형식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유통기한은 제조일에서 보전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한다. 그러면 유통기간에서 마이너스 기준일을 뺀다고 했잖아요. 뺀 값을 30으로 나눠서 몫을 구하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커션2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커션2는 몫을 구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유통기간을 구하셨고요. 마이너스 유통기한을 빼요. 아니 기준일을 빼요. 기준일을 빼는데 기준일은 항상 제1셀에 있겠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을 문제에서 30일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30. 이 데이터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유통기한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일을 뺀 값을 30으로 나눴어요. 엔터를 누르시면 몫을 구할 수 있고요. 이 몫을 가지고 몫을 가지고 할인률을 찾으러 갈 거예요. 남은 기간에 표 5에 가서 할인률을 찾아올 겁니다. 그럼 할인률을 찾기 위해서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암수를 통해서 구하겠죠. 두고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VLOOKUP 조금 전에 값은 구해놨어요. 신표 맨 뒤에 가서 신표 하시고요. F4 표 5의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첫 번째 열에 가서 남은 기간은 구하셨던 걸 가지고 두 번째 열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니까 생략하시고 가로 닫고 누르시면 일단 0이라고 표시된 이유는요. 서식을 살짝 제가 백분율로 바꾸면 백분율로 클릭하면 이렇게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실행 취소 하시고요. 이 값을 이 값을 가지고 맨 앞에다가 판매가 곱하기 가로열고 1 빼기 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할인가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할인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결과가 이제 회계형시호 되어 있는데 날짜를 구한 데이터가 회계형시호 일련번호로 표시가 돼서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럴 때는 사실 새서식에 가셔서 살짝 날짜 형식으로 바꿔보시고 맞는가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날짜 시간 함수에 실습을 해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지금 하셨던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시간 함수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